오케 아 내가 운전하는거야? 큰일났네 됐다 됐다 어? 운전하는건 안나오네? 아 내가 운전하는거네 정말 좋은 사람 아마 운전하면서도 숨을 쉬어야 돼 헤헤 혹시 니가 운전해주면 안되냐? 클러치까지 있어 야 수동이야? 말도 안돼 수동이야 돌았네 일단 클러치 밟고 그 다음에 게스페달 클러치를 처음에 밟을때만 하고 그 다음에 기어밚을때만 하는거는? 미쳤다 이거 설마 고레이크구나 나이스 다시 가자고? 옮기고 클러치 밟은 다음에 사전바꾸기 점점 빡세지는데요? 스틱은 뭐야 아 하지말자 야 기어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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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경해야돼? 돌았네 바꾸고 기어를 또 LD로 하는거야? 클러치를 누른 다음에 2단 3단 야 숨숨숨 숨셔야 돼 척추 세우고 이곳 이제 멈춘수 아이고아이고 어이 뭐야 어이것도 숨숴야지 흐흐흐흐흐흐 어 큰일날뻔했네 옆에서 핸드브레이크 잡아준 듯 엄두나뻔 시끄러 1단으로 가자 그냥 어? 40km로 가자 40km로 몇시간 후면 저 할머니 죽는다고? 그냥 1단으로 가 왼쪽 버튼 잘못 눌렀어 클러치 밟고 뭐였지? 아 이거였다 다시 가자 클러치 밟고 그냥 1단으로 가 아이씨 안되겠어 기어져박글라 그랬는데 힘들어 힘들어 여기 차에 왜 사람들이 서있어 1단으로 가 1단으로 일부러 옆으로 갔는데 빨리 갈 필요가 없는거 같아 느리간다고 뭐라 안하니까 숨찍 가자 아 기어 바꾸는거 뭐였더라 아 기어 바꾸는거 뭐였더라 클러치 누른상태에서 이걸 놓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거긴 했는데 어 어 야야야 기어 기어 기어의 손올린상태에서는 왼쪽으로 안가지네 이렇게 할머니들이 많아 가자 숨쉬고 기어 손 떼야 그냥 1단으로 해야겠나 저 해골은 사신이요 뭐래는겨 말은 더럽게 많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전에서 할말 다했나봐 비트박스하는거야? 40킬로도 충분히 갈수있어 그치 밟아볼까요? 아 썩을 녀석 때문에 기어 올려야겠다 4단 4단으로 가 속도좀 나온다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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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아 자 그곳에 다가와 저녁들은 좌우 좌우 좋아 숨 잘 쉬고있어 야 언제 도착해 경찰이다 경찰 뭐지 경찰? 속도가 너무 빠른가나? 야 사람들 죽어있어 또 좀 내리자 2단으로 가자 2단 뭐야 다 죽어있어 갱한테 죽었나봐 뭐야 뭐야 2단으로 80 나오네 아 아까 전에 티비에 나왔던 그게이구요 갱한테 다 죽었네 뭐야 저녁은 뭐야 홈 뭐지 쟤 사실게 여잔가봐 가슴 있는거 보니까 쿨 그렸네 여기 헤비 메탈인가 봐 델스메탈? 흐흐흐흐흐 반창 꺼면 뭐야 그녀가 여기 온다 관심 있나 봐 얘가 닦자 뭐야 왜 탔어 아 꺼져 이 녀석들아 나 왜 살린거야 이거 운전수 시킬려고 살린거야? 갑니다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갑니다 수동 운전해 본지도 오래됐는데 손님이야? 우리? 2단으로는 가야돼 뭐야 얘가 다 죽인거잖아 뭐야 얘가 다 죽인거잖아 가도 돼요? 알겠습니다 아 개빡세 이기 아 뭐야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일단 가잖아 운전이나 하자 위험하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가야 될거에요 빨리 가야 될거에요 그만 죽여 그만 죽여 잠깐만요 숨 좀 쉬구요 간다잉 기아 올려 빨리 가야겠어 기아 왜 안올라가지? 아 클러치를 안바랄겠구만 5단까지지 아 바로 밟어 왼쪽 에이씨 기아 겨우 밟갔는데 스톱히어 안되겠다 그냥 1단으로 가자 오케이 2단 출발 되냐고? 한번 해볼까? 아 나 숨 좀 쉬고 숨 좀 쉬고 막대학교 1단추 12나 1단춤 3단으로 가자 3단으로 3단으로 가야겠다 참기때문 iddurl 4단으로은 3단으로 가야 돼 3단으로 3단으로 깨발라 아 아직 왜 esas 많아 얘들이 이.. 갑시다 바로 기아 올리셈 아씨 한 번에 5단으로 가씨 아나씨 돌아버리겠네 무슨 아이디아씨 흐흐흐흐 한 번에 착한 사람인가 봐 일단으로 갑시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숨도 쉬어야 돼 숨도 눈 깜빡이고 숨 쉬는 거 중간 중간 해줘야 됩니다 계속 아 됐다 갔다 너도 내려 눈 벌써 2천번 깜빡했어 눈 벌써 2천번 깜빡했어 눈 부동산 아예 없애야 된다고? 안 없애는 게 뭔소리야 아 파스타! 파스타! 알았어 기다려 아 요새 말 드럽게 많네 이거 파스타! 파스타! 알았어 빨리 갈게 기다려 기아 바꾸고 있어 됐다 됐다 5단까지 됐지 가자 패스트 피프트 기어가 뭐야 5단으로 노라는 것 같애 그쵸? 어? 오우 아 뭐야 됐다 클리어 파스타! 누군가가 죽었지? 오 오 오 오 오 맞으면 대신에 도자. 삼가 문을 구해볼iez니. 가... 어디갔지? 헤헤헤.. 누구야, 이네. 이 사람은 안 일어나! 아니, 안 일어나! 제가 뭘 trying? 헤이. 잠깐. 아..아직 수명이 안된사람이 우리 차를 치인거야? 아..그래? 다시 살려주나보다 쟤도 24시간 그거 받았나본데 그냥 미쳤어 그런데도 여기аль쟤 미쳤어? 목숨을 빌려달라고? 아 샘 여기서 일하나보다잉 어.. 인턴이야? 가보자, 일하러 가보자 빈거 목숨조각 7개라 한조각 달라고? 문 열기 뭐야 여기 코가로봇이야 코가로봇 쟤 머리가 왜저래 아 로보콥의 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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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은 메이드 보트 메이드 보트 왜이렇게 커 집안들이 잘해보인다 커피도 줘? 삼총 기능이 있어 약 8개월만 del잘 뭐해 아.. 아잇 아이엠 샘 에잇 못했어 말도 잘 못해 아이엠 샘 대사를 저렇게 말해야 돼 잠깐만 캔 아 뭐야 넘어갔어 시간 시간 넘어갔어 아 아 으으 그러면 될수도있어 최대한 맞춰보자 카드좀달라고 카드좀 어 준다준다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오피스로 가면 돼 들고 가야 돼 엘빈 누른상태로 여러분들 저 지금 저 누르는거 보면 진짜가 장난아닙니다 아이엠 브랜드 저리 가라야여 올라가자 주인공 죽었다 살아나서 숨쉬는거까지 다 조정해줘야돼 걷는거라 눈도 깜빡해줘야돼요 침착하세요 척추 한번 꺾이면 세워주시구요 이제 다 익숙해졌어 아 바람을 쏟으면 이렇게 되네 이런 젠장 일어나 야 나 그냥 죽자 그냥 어? 그것도 몫임준것도 아니야 저 사신이 제대로 준것도 아니라고 배고 있어야지 침착 하자 침착해 숨도좀 쉬고 눈도좀 깜빡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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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어디야? 내 오피스. 잠깐 손이 없이지 저기있다 저기있다 샘을. 다 들어왔다! 다 들어왔다 저 사람은 뭐야? 다 하나 기억해 그 놈의 커피를 왜 이렇게 좋아해? 아니 직장인이라면 커피를 마셔야지, 어쩔 수 없어 또 뜨거운 건데? 허잇 오케이 잘 먹었죠? 오케이 좋습니다 약간 뜨거웠는데 이건 안 뜨겁나봐? 침착! 침착! 아 알았다 아까 목에 왜 걸린 줄 알았어 먹으면서 숨을 쉬어서 그래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였어? 그게 답이었어? 그냥 한 번에 먹었어야 되는 거였어?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누른 다음에 그냥 먹... 아아악! 뭐야 랜덤인가? 이렇게 먹었어야 됐어 눈눈눈눈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먹으면 뜨거운 건 있어도 아까 숨이랑 같이 쉬니까 목에 걸린 거지 됐다 같이 이제 뜨거운 건 어떻게 없애지? 아까 없어지던데 처음에 먹었을 때 없었잖아 그쵸? 뭐야 저거 이거 여깄네 얘 게임 개발자인가? 뭐 그런건가? 호호 불어서? 호호 불어서 하는건가? 호호 쟤 누구야? 비서인가? 샘뮬 시니어? 저거 뭐야 브레지어 뭐야 저거 뭐 샘뮬 주니어는 아들이고 시니어는 뭐 할아버진가? 아빠? 아빠가 탔는데? 엘리베이터에서? 오케이 쟤는 뭐지? 거의 좀비 수준이야 아니 근데 얘 자세히 보면 무슨 곤충같이 생겼어 봐봐 엉덩이 쪽이 약간 곤충같이 생기지 않습니까? 약간 메뚜기나 아니면 배짱이 같은 느낌? 야 왜 파랗지? 얼굴이 왜 파래? 아 숨을 너무 많이 쉬어도 문제구나 산소 과다네 산소 과다 숨을 너무 많이 쉬어도 문제야 약간 사막이나 배짱이가 찡겼어 과산소 색상 Gospel 오케 엘리베이터 뮤직뱅으로 올라가면 효짓적인 에레베이터 뮤직뱅바구니 프이 정상화된다는 seeked 샘의 연어관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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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디 컴 해당님 만나갔습니다 는 뭐여긴나봐 해당님 방에 zodiac 문이 왜그래 그래도 은수저네 다행히도 죽기전에도 은수저했네 ces 그치 캬 크ó핳하하핳 아하핳핳하 해당 이걸 샘의 시니어여? 오 esimerk. constru. 그asti. wastげ. 에스. 지랄이. 대. 손에.. 손에 반지방 지하로 가서 일하라는 것 같은데? 야 설마.. 강등된 건가? 창고행 됐어? 모집 변경으로? 일 못해서 그런가 보다 지하로 가자 딸림만 해? 어헴 도착을 또 못하는데 열쇠 아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에너지는 돈이다 저걸 몸 안에 심어서 로봇으로 움직이는 건가 봐 저 완투권같이 생긴거 저게 에너지의 파운가 본데? 다리를 왜 저렇게 뜯냐면 지금 오른발로 가야되는데 왼발로 가서 그래요 오른발 가야되거든? 오른발인데 오른발 누르면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그냥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 뭐 갖고 가야되나보네 아 초록색깐 저거 가져가야되나보다 저 아까 완두권같은게 저건가봐 아 떨어뜨렸어 아 죽어죽어 아 죽는것도 있나봐요 나한테 떠들였어 떨어뜨렸어 눈깜빡여 눈깜빡여 어우 큰일날버렸네 흐흐흐흐흐흐흐흐 보통 눈이 제일 위험하구만 다시 오우 눌르고 있어야되요 눌르고 눌르고 조작을 추 아 이건 알빈은 누르기가 힘든데 눌르고 있으끼가 하나 더 없지 오케 됐다 어떡하라고 설마 계속하라는거 아니겠지? 계속 넣어야 되는건가? 설마 하핫 이게 일하는건가? 설마 뒤에다 넣는건가? 하이 하나씩 다 넣는거구나 하나 더 필요하네 오케이 저거 끝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데 누눈눈 근데 눈이 사실 진짜 깜빡이는 이유가 먼지때면 그렇기도 해 흐잇! 아앗! 진짜 갑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순서대로만 하면 됩니다 약간 좀 짜증날 뿐 아씨 아 도망가 도망가 눈물 또 당할뻔했죠?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민내심이 멀어 게임이랴 뒤로 돌고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갑니다 숨 좀 쉬 주시구요 눈 두번 깜빡이 해주시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넣어주시구요 아씨 왜! 아아 왜 떨어졌지? 아씨 너는 진짜 좌천될만하다잉 일을 못해 일단 아 침착하자 아아 뒤로 돌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입안에 왼쪽, 오른쪽, 왼쪽 그 다음에, 가동! 잘했다 샘, 역시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야? 뭐야 이거, 큰 거는 이 로봇이 큰 건 뭐지? 워터 숨 좀 쉬자 목마른가봐 샘 물 먹고 와이 누른 다음에 그냥 마시면 돼요 와이 한 번 더 눌러서 근데 이때 숨을 쉬어가지고 그때 계속 살에 걸렸던 거였어 숨 참 어디갔어? 빨리 먹어야 돼, 숨 못 쉬고 있어 됐구요 그만 먹어도 되는건가? 왜 계속 먹은다고 뜨지? 그 이녀석 이거 저 뒤에서 갖고 와야 되는건가 혹시? 아니죠? 여기서 저기까지 갖고 와야 되는거 아니죠? 아니라고 해줘 어? 아니라고 해줘 뭔데? 흐헤헤 흐헤헤 김작하자 멀기만 할 뿐이다 김작해 짚은 상태에서 뒤돌고 숨 한번 쉬어주고 눈 두번 깜빡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야 어디갔어 던져줬잖아 야 이거 어떡하? 잡고있는거랑 누르는 키랑 똑같은디? 어? 떨어지는데 아 시간제한인가 설마? 이거 시간제한인가 보다 봐봐 한번 누른 다음에 시간제한 있잖아 맞네 시간제한이네 출발 드림팀인줄 알았네 이씨 시간제한이야 시간제한 천천히 가자 일단 이렇게 간 다음에 뒤돌아놓고 누르면서 달려 아씨 이쪽으로 또 안되네 다시 1번 숱 미리 쉬어놓고 간다 키즈카페라는게 눌러서 시작하는거 있는데 아 저 허리 꺾였고 자 빠트또 지금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눌러주시고 나오는 동안에 숨 한번 쉬어주시면서 왼발 오른발 눈뚝뚝 왼발 오른발 집은 상태에서 뒤돌고 왼발 오른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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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왼발 오르...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되게 빨랐는데 하하하하 이렇게 빨라도 안된다고? 아하하하 씨 말도 안돼 너무 짧은거 아니야? 하하하하 아 당황했어 만약에 딱딱딱딱딱하는데 당황했어 후... 침착해 정말... 군도덕이 없이 플레이해야 된다 말도 안돼 씨 침착하자 침착해 가스 갖고 온 다음에 눈 스위치 누르면 떨어뜨리더라고 침착하게 하자 아 틀린거 같은데 이번에 누르고 숨을 쉬지마 아 왜 안주셨어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아 틀렸다 이번에 아 씨 또 하필 또 척추가 꺾여가지고 씨 침착하자 누르고는 떨어지는건가? 캡슐을 미리 눌러놓고 가자고? 누구야 개 똑똑하네 맞네 캡슐을 미리 눌러놓고 그 다음에 오면 되겠네 안줍으면 되잖아 일단 그쵸? 그럼 바로 달릴 수 있으니까 크... 천재신데요? 으봐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흐흫 흐흫 왼발 오른발을 잘해야돼 됐다 아 이게 뭐라고 누르고 있어야 돼 계속 이게 뭐라고 야 적주 아 됐다 요걸래 이렇게 집중한 적은 처음이야 배틀그란드 1등할때 집중력랑 거의 비슷한데 하나 더 이렇게 갔다오면 시간은 충분하네요 이렇게 갔다오면 시간은 충분해요 생각보다 숨은 빨리 안셔도 되니까 집은 다음에는 집었을때부터는 숨을 안쉬고 와도 돼 일단 통과하고 쉬어도 되니까 스피드하게 오면 돼요 발만 안 꼬이면 되거든요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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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많이 깜빡여주고 스타터 왼발 왼발 아 말하지 말다 더 헷갈리다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헷갈려 집고 돌고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오 왠 숨 쉬어주고 오우씨 중간에서 갑자기 멈춰버리냐 좋아요 들 CeÖ 야왜 문 안 닫혀 아아urger 가까이있으니까 안 닫히네 자동 문이니까 그ㄷ치 맙지 어? 최첨단 시스템 인데이씨